에이턴! 안녕하세요 에이턴의 재윤, 민호입니다 헤이!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챌린지를 짓기 위한 것인데요 첫 번째 게스트는 누구게? 일단 저희 회사에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대선배님 대선배님 정말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맞아 맞아 그럼 한 번 바로 모시러 가볼까요, 재윤 씨? 예스 예스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데뷔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뷔 안녕하세요 준비되셨어요? 가고자 네 저희의 첫 번째 게스트는 저희 대표님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의 특별하고 소중하고 고귀하고 정말 대단한 게스트는 바로 저희 회사 M&H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님이었습니다 와 정말 보시기 힘드셨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웃기지? 유민아 혼낼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저희가 A 턴을 대표하여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맞아요 저 한 번 본격적으로 문재윤식으로 티칭을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알통을 자랑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다리랑 팔을 같이 뻗고요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또 하시고 다리 내려놓음과 동시에 후! 내려가주시고 후! 네 맞아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팔을 뒤로 펼치면서 한 번 다리를 바꿔주시면 돼요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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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굉장히 중요하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면서 다리 반대 반대가 반대 반대? 어?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여기까지 전부터 한 번 해볼까요? I go this part 돌리고 돌리고 다운 그 다음에 펼치고 올라오고 그렇지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알아서 할게 할게 네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지켜봐 지켜봐 네 맞아요 맞아요 다리는 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해주시면 되고 오케이 네 맞아요 맞아요 따다 따다 이거 따다 그 다음에 반대로 슬프 여기 색깔이네 다음은 이제 슈플 달리실주 volt 아 슈플인가? 이것도 아니 하지만 이제 살짝 변형되죠 맞아요 팔은 런닝맨이라는 동작인데 원 투 두 두 두 오케이 오케이 다리는 뒤로 뺐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조금씩 조금씩 맞으시면 돼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맞아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팔은 이제 수건 피스 누가 노래 이렇게 어려운 걸 몰랐니? 대표님이요 춤은 누가 이렇게 막 배불러 다니는가 애착 치고 자 박수 할게 시켜봐 여러분 저희 저희 대표님입니다 맞격하게 연습해가지고 맞격한 실리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대표님을 한번 이제 티칭을 해봤는데요 다음엔 저희 회사 직원분 좀 누가 좋아 그럼 지금까지 재유 인호 였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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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는 자리에서 강아지 우스 그리로 지민이 오늘 자 우스 리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